안녕하세요.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의 떨려 입니다. 아 여러분들 저희가 2020년 4월 15일날 추자도에 들어와서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카라반으로 10년 살기를 들어왔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 윤달이 있어서 입실이 별로 없다가 6월달 지난달에 어마어마한 돌돔을 많이 잡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캡낙새끼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모험은 계속 됩니다. 여기 사장님 이쪽 자리 안에는 우리 원래 저쪽 자리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 파도에 물이 잠겼어. 날 물이 불 겁니다. 날 물. 날 물? 날 Konstantin에서 갑자기 door 와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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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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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운다 운다 왔어 왔어 시부리 있다고 했잖아 와 오자요 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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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왔어 아 버퍼가 오늘 오지게 심했거든요 와 그 와중에 잡아낸 거 못써 입지를 받아줘야지 이제 잡는 거지 아 아 수진인가 수진 봐서 수진인가 나 꼭 약간 약간 빻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 지금 약간 살짝 덤덩거렸어 나 먹고 가고 먹창을 안입겠지 뭐야 있어 이거 있어? 너 잠깐 중간에 갔다 와야 되겠다. 내가 없으니까 입지로 온다.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들. 우와, 또 나왔어요. 우와, 대박. 41 좀 넘네요. 여기가 꼬리가 더 길지 않네? 41? 아, 42 정도 되네. 41.5. 41.5. 41.5, 오케이? 41.5. 오케이. 됐죠? 41.5. 오, 떤다, 떤다. 두 번째 돼, 떤다. 오, 꼬란다, 빨리 해! 왔어! 꼬랐어, 꼬랐어, 꼬랐어. 왔어, 왔어, 왔어. 꼬라박아, 봤어?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힘이 쎄, 쎄. 진짜 왔어? 오, 이제 들어도 되나, 너봐.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 와, 돌더비다, 돌더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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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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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금박이다, 금박이다. 금박이다. 했다.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우와아악. 사팔이에요? 아, 아팔 나왔네. 아쉽네. 아쉽네. 아, 쉬어봐. 도끈이 타이밍 이게 뭐 동물적인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오 그러셨어요? 핫도그 입지? 핫도그 입지? 핫도그 입지 왔어 핫도그 입지? 어 동동 허르지? 왔어 왔어? 돌돌이야 와 돌돌이다 자 여러분들 45 45 앞대가리부터 여기까지 45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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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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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순놈 순놈 순놈이야 와 근데 순놈이다 여러분 순놈이야 그런데 순놈 근데 옷자는 안될거 같은데 네 옷자야 46 47 43 42 42 42 왜? 왜? 차에 들어갔어 어떡해 여기 바뀌었어 와 집에 어디다 차에 들어 meg 어 어 하나 들어달라고??? 어 더 왔어? 왔어? 어때? 어때? 왔어? 어때? 이거 내려보라고? 손으로 도는데 비어오는 거야. 손 너무 무서워. 조심해라. 오짱! 씨부라. 손으로 딱 낚싯대를 옮기려고 잡았는데 푸슥 치는 거야 이러고 확 당겨 버렸어 씨부라. 잡아 봐. 잡아 봐. 야 봐요. 이거 딱 오짱? 딱 오짱하네. 다 걷자. 다 걷자. 다 걷자. 다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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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핀 것 같은데. 와. 다 찼다. 야 이거 더 커. 너무 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아쉽다 아쉽다. 더 커야 돼. 57. 와 아쉽다. 3cm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제리님 거랑 같이 보이긴 하는데 입질이 잘 보이려나? 있다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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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에요. 여기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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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제배 빠지지 마라. 뭐지? 오짜되니? 제배 빠지지 마라 빠지지 마라. 잘하면 45cm 되겠는데? 주자루 정확히 재야지 시합이니까 46.5 46.9 정확하죠? 박는다 박는다 친다 잡아내야 된다 10.5 1.5 2.5 1.5 더 1.5 4.5 오른쪽 올라오자마자 빠지는거 봐 올라오자마자 빠지는거 봐 30 보세요 30 32 또 또 또 또 빨리 가야 있어라 가져갈 수도 있겠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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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 놈이야 오 커 커 커 커 커 어 걸렸어 걸렸어 얘는 오짜야 무조건 잡아라 야 빨리 세세하고 아파서 길라 길라 야 빨리 구해 오 정말 도망가 와 드래 핫도그에 또 사고 쳤네 와 이게 몇인데 오십 오짜는 넘지 와 커버였는데 생각보다 겁나 커버였는데 오십이네요 어 생각보다 겁나 커버였던 오십이 동물적인 감각은 입질을 딱 참지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오할아 오 잘해 입질인데? 오와 오고있어 잘 오고있어 저 잘나까네라 잘나까네라 오 대박 대박 오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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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우와 진짜 크다 와 대박 대박 기록을 과연 깰까? 아쉽네요. 기록은 안 깨졌네. 50. 아니, 잠깐만. 50. 아니, 아니야. 50. 1, 2, 3, 4, 50. 54. 54? 54, 54. 아, 54. 아, 기록은 못 깨네. 54. 일반 원투 때는 빠르다 싶은 게 많이 들어간 거야. 왜냐하면 아무래도 휘는 게 다르니까. 돌돈 전부 때는 약간 더 위잖아. 이거는 어느 정도 휘면 빠르다 싶어. 그때가 다 들어간 거야. 침질 타이밍을 처음에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할 수 있어. 바로 입지로 오는 거 보소. 오, 왔어. 왔어. 그렇지, 그렇지. 걸렸어. 야, 저기.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둘째 준비해. 수원합니다, 수원합니다. 딱 뒤인가? 40. 43인가? 40. 43. 43. 40, 43. 다이밍과 45. 44. 45. 40. 45. 47. 45. 4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